쏘는뉴스 뉴스에이드 독자 여러분들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. 원압이었어! 안녕하세요 스토로입니다! 저희의 타이틀곡에 대해서 또 은우씨가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. 네 저희 타이틀곡 숨바꼭질은요. 너의 마음을 훔치겠다는 마음을 어린 시절 즐겨하던 놀이인 숨바꼭질에 비유한 되게 재미있는 곡으로 세 가지가 되게 특징이 있죠? 네 그렇죠. 재치있는 가사 그리고 또 멜로디! 중독성이네요. 멜로디 그리고 독특튀는 안무! 이 세 가지가 되게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나는 곡입니다. 그러면 각자 개인 소개를 막내부터 아 이렇게 돌아갈까요? 네. 요렇게 돌아갈게요. 요렇게. 네 저는 아스트로 막내 기어미 유스터라입니다! 안녕하세요 저는 아스트로에서 댄스를 맡고 있는 공랭이 문빈입니다. 야옹공! 야옹공! 야 나와 이거로 있어! 야옹공! 안녕하세요! 아스트로에서 랩과 댄스 그리고 금직한 바위를 맡고 있는 나키입니다. 바위같이 멋진 뿐이 하나 보다. 네. 단단해 보이는. 단단해 보이는. 얼굴이 단단해지는. 얼굴이 단단해지는. 한거야 한거야.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의 리더를 맡고 있는 강아지 닮은 강아진진입니다. 아스트로의 리더를 맡고 있는 아스트로의 차은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저는 아스트로에서 메인보컬과 해피바이러스를 맡고 있는 엔제이입니다.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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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안녕!